충성! 채연님 응원하러 왔습니다. 채연님 섹시 디바에서 이번에 분위기 바뀌어서 깜짝 놀랐잖아요. 눈물 셀카가 이번 곡을 위한 복선이었나요? 하셨는데 아 저는 충성하시길래 어디죠? 군대 계신 분인 줄 알고 네 이미 제대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곡 얘기도 좀 나눠볼텐데요. 신곡 제목이요 이거 레전드인데 눈물 셀카의 글귀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제가 CD도 받았는데요. 야 이거 진짜 저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. 미니홈피 형태잖아요. 네 이렇게 해서 펼치면 미니홈피가 딱 되는 웬일이야 여러분 여기에 홈 프로필 다이어리 포터 다 있어요. 그래서 뒤에 다이어리의 가사를 이렇게 제 심경처럼 적어놨어요. 아니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이거는 직접 참여를 하셨겠죠? 네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1대1로 소통하면서 이제 제가 시안을 이렇게 직접 CD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직접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막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완성된 작품인 거예요.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고요. 저 이제 지금 쌓인 CD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. 여러분. 여기 뒤에 보면은 그 프로필 있는데 여기에 눈물 셀카를 넣냐 마냐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.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. 여기는 지금 캐릭터가 있거든요. 네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건 1집 때 위험한 연출 캐릭터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 그러네. 네 바람머리로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다 눈물 셀카를 넣자 이제 처음에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러면 너무 CD가 웃어진다. 사람들이 진작에 안 볼 것 같다. 아 그러면은 좀 아쉬우세요? 여기에 눈물 셀카가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? 아니 아니 아니요. 저는 이걸로 밀어넣은 거죠. 회사에서 좀 아쉬워할 수는 있겠는데. 이거 위험한 연출 때 그 화이트 의상이었잖아. 네 맞아요. 뮤직비디오에서. 그때 헤어스타일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야 이거 또한 너무 추억이에요. 저한테는. 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홍보용으로만 했다가 소장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찍었어요. 아 TV를 다시 찍었네요. 네. 이거 정말 우리의 추억이 담긴 앨범일 수도 있어요. 이 노래 일단 탄생 비화도 좀 궁금한데요. 아 이게 오늘 이제 처음에 워낙 문구가 이 자막이 많이 쓰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체언화 시킬 건 없을까. 그래서 생각하다가 회사에서 노래 한 번 내보자 했는데 저는 반대했죠. 처음에. 이게 너무 우스워지겠다. 내가 어떻게 무대에서 이거를 웃음을 참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. 좀 이게 진정성 없게 느껴질까 봐. 네. 그래서 이제 했는데 데모 이제 한 1분짜리를 만들어서 들려줬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어? 이 정도라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그 가이드도 발라드였을 거 아니에요. 발라드였죠. 근데 좀 약간의 좀 왜 댄스 음악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발라드를 접했을 때는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실상 노래가 좀 어려워서 사실 노래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거를 완성시켜주세요 해서 완성받아서 우리만 알고 있긴 좀 아까워서 그럼 좀 활동을 한 번 해보자 해갖고 들고 나오게 됐죠. 이 노래 작사도 하셨잖아요. 근데 작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차피 눈물 셀카 써있는 문구 있잖아요. 아 왜 웃으세요? 제가 먼저 웃었나요? 아 먼저 웃었잖아요. 저 먼저 안 웃었어요.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풀어서 나온 건데 약간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사랑을 되짚어보는 가사 내용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수정한 부분은 나의 과거를 조금 그리워하는 입장으로 좀 바꿨어요.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저도 그래서 노래 들어봤을 때 이게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진한 사랑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맞게 들었나요? 딱 맞게 들었어요. 네.